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조기 기간 동안 도내 해안 지역에 침수 피해가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대조기가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면서 바닷물이 평소 밀물보다 높겠다며 해안가에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양조사원은 특히 오늘 마산 오전 9시 14분, 진해 9시 6분, 통영 9시 14분쯤이 이번 대조기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바닷물이 썰물대와 비교해 최고 300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종원 교육감 측근 비리에 초점을 맞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교육감의 불출석으로 파행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 교육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핵심은 박종원 교육감이 측근 등의 비리를 미리 알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 박 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민원 현장 방문 등을 이유로 끝내 불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파행이 빚어졌고 논란이 된 비리 제보 이메일 판문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만 진땀을 뺐습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 하면 정말 감수관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매일 확인은 교육감님 하셨습니다. 교육감 불출석을 두고 의원 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출석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다른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주요 사안은 다루지도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박 교육감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권을 의회에 상정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박정훈 도교육감은 교육감 출석 거부를 이유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지난 10일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당시에 이미 양산 진해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고 지금까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9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부산항은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후속 조치도 부실해 해운업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아무런 준비 없이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부산항은 먼저 짐을 빼내려는 사람들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 화물이 혹시라도 응유되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좀 안전한 조치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주요 관계자가 잇따라 부산항을 찾았지만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달 만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효과는 의문투성입니다. 물류 업체들은 억류된 화물을 찾느라 2800억 원대의 피해를 보고 있고 수송을 제때 못해 화주들로 부터는 수조원대에 소송을 당할 처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 해우시장에서 한국 정부와 국적선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입니다. 소일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한국 해운업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창원시 귀국동의 한 제조업체 발전기 구동 시험장에서 불이 나 터빈 설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3대 범종으로 손꼽히는 진주 연지사종. 임진왜란 때 약탈된 뒤 일본 국보로 지정돼 현재 일본의 한 신사에 보관 중인데요. 최근 이 연지사종이 420년 만에 울렸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아한 종소리가 신사 안에 울려 퍼집니다. 임진왜란 당시 약탈당해 일본 조쿠 신사에 보관된 연지사종입니다. 경남 국외문화재 보존연구회는 지난 12일 일본 현지에서 연지사종 타종 행사를 했습니다. 연지사종이 울린 것은 일본에 약탈당한 지 420여 년 만입니다. 성덕대왕 신종, 상원사 동종과 함께 신라시대 3대 범종으로 꼽히는 연지사종. 진주 시민단체가 지난 2012년 반환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환수 요구가 계속되자 일본에서는 일반인의 관람도 제한하는 등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 출범한 연지사종 환수위원회는 경남 국외문화재 보존연구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연지사종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경남 국외문화재 보존연구회는 연지사종의 새 수장고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남 통영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동피랑 벽화축제가 올해는 처음으로 주민들의 손으로 치러졌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짜고 집행하면서 동피랑 벽화가 주민 자체를 이끄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미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항이 내려다 보이는 동쪽 벼랑에 자리 잡은 동피랑. 골목을 따라 펼쳐지는 화려한 색감의 벽화마다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2년마다 열려 올해 5번째, 10년을 맞은 동피랑 벽화축제. 지금껏 단체가 중심이 됐지만 올해는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마을 80가구 주민자치위원회가 통영시 지원 예산 1억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정하고 결산했습니다. 결산 회의를 통해 올해 남은 예산은 다음 축제 벽화 비용으로 남겨뒀습니다. 6살 유치원생과 어머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여든 곳의 벽화마다 담긴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판매 수익금을 마을 발전 기금으로 정립할 예정입니다. 주민들도 개개인보다는 마을 공동의 이익과 발전이 뭔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220만 명이 찾는 통영 동피랑 벽화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계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안개가 낀 데다 대기질까지 탁해 현재 시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제 발원한 황사가 불어들면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고요.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 보충도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바람의 세기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내림새를 보이는 데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어제보다는 쌀쌀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은 더 떨어지면서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 아침 공기가 조금은 차가울 수도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수능 당일은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은 낮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주를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시가리가 짧아져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10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14도, 거제는 1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과 고성 17도, 창원과 밀양 16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서부지역도 공기가 어제보다는 쌀쌀해졌습니다. 진주 11도, 거창은 10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남해와 4천 17도, 산청 16도, 거창 1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로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통보예습니다. 밀양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바꾸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의 블랙박스 구입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오는 26일부터 지리산 자락에서 재배한 신선한 배추로 김치를 직접 담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김치축제를 경남 최초로 개최합니다. 사천시가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의 교량 확장 공사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국도 3호선 본선의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편도 1차선 임시 우회 도로를 운영합니다. 하만군이 현재 공사 중인 칠서산업단지의 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고성능 화학차 1대와 소방관 6명을 조기에 배치합니다. 경남지역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별 월 1인당 수강료가 큰 차이가 나 도교육청이 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하선영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남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1인당 월 수강료가 최저 7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하 의원은 영어 유치원의 교육감 및 교습비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정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를 잇는 안민터널에서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펼쳐집니다. 이번 훈련은 진해구에서 성산구 방향 안민터널 안에서 오중추돌 사고가 일어나 불이 나고 부상자가 생긴 상황을 가정해 경찰과 소방, 창원시의 신속한 대처와 통제 수습 능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경찰은 안민터널 주변 정체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손잡고 2층 고속열차 개발에 나섭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속 300km 2층 고속열차 시제 차량과 제작과 시운전을 2017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개발을 마치면 2층 고속철은 2023년쯤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